코로나19로 인해 떠오르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언택트 산업 분석합니다. 최나리 기자, 먼저 언택트, 언택트 뜻이 어떤 뜻인가요? 언택트는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의 반대말로 비대면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나아가 언택트,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의 연결, 온을 더한 개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과 사람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산업입니다. 이미 일상에 익숙한 인터넷 쇼핑과 무인 편의점, 드라이브 스루, 키오스크 등이 있고요. 원격진단, 드론 택배 등도 서서히 스며들 산업으로 꼽힙니다. 이미 일상생활에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언택트 산업, 또 언택트 산업으로의 전환,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요?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입니다. 2025년까지 인터넷에 연결된 IoT 기기 수는 416억 개로 전망됩니다. 이들 기기로부터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AI, 클라우드, 5G 등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최첨단 기술 적용 스마트 시티 확산, 디지털 결합 SOC 사업, 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경제 등 지능 정보 기술 분야의 다양한 혁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포털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 이런 지적도 있죠?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바일 온라인 쇼핑은 늘었습니다. 자연스레 포털 이용객도 늘었고, 특히 네이버의 경우 웹툰이나 클라우드 등 신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코로나19 불황에도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80% 늘었습니다. 네, 네이버 성장세 어떤 영향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시죠. 네, 콘텐츠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이 어려워지자 동영상 등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한 건데요. 특히 라이브 커머스 성장세가 돋보입니다. 라이브 쇼핑은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TV를 판매자가 포털을 통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네이버는 지난 3월 라이브 쇼핑을 선보였는데 출시 4개월 만에 판매자 수가 660% 늘었고, 방송 횟수는 790%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네이버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폭풍 질주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언택트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편리함에 적응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또 최근에 주목되는 것이 카카오의 성장세인데요.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카카오는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카카오 커머스의 라이브 쇼핑 성장세도 눈에 띕니다. 네이버 라이브 쇼핑과 비슷한 건데 카카오티비 앱을 깔면 실시간 판매 방송을 보면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선보인 지 100일 만에 누적 시청 횟수가 5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반응이 좋은데요. 카카오는 패션 상품을 시작으로 육아용품, 건강식품 등 상품 종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기업용 업무 메신저 시장에도 뛰어들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본격화되면서 업무 틀과 관련한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집에서 온라인 게임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 카카오게임즈 공모에 대규모 자금이 몰렸죠? 네, 무려 58조 원이 넘는 청약 자금이 몰렸습니다. 역대 최대인데요. 최종 청약 경쟁률이 1,500대 1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0일 상장 첫날에 시초가가 공보가의 2배로 오른 뒤 30%가 추가로 상승했는데요. 이후 상장 4일 만에 상한가 기록 행증을 멈췄습니다. 엄 기자, 언택트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는 로봇일 텐데요. 로봇 분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미 서빙과 주문을 하는 서비스 부분을 비롯해서 산업용 로봇 시대가 열렸는데요. 산업용 로봇의 시장 규모는 2023년까지 690억 달러로 연평균 10% 가까이 선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로봇의 시장 규모도 연평균 20% 넘게 선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도 로봇 산업을 2배 이상 키우기로 했습니다. 2023년까지 제조 로봇 70만 대를 보급하고 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의 로봇 기업 20곳을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또 내년 예산에 서빙 로봇, 비대면 주문 시스템 등 소상공인 디지털 아래 4,9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최 나리 기자, 우리나라 언택트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뭐가 가장 필요한가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 2, 3년 전부터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최근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그것이 총매가 되어서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누가 한 발 더 앞서는가는 결국 언택트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의 활용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활용할지에 대한 구조를 설계하느냐라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환경이 되면서 사이버 어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물리적으로 또는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단단한 보안을 만들어내느냐, 허가 된 사용자들은 장벽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주느냐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변화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앞서 자동차 산업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의 방역 능력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한국 경제는 후발주자로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도약한 모범 사례였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변화를 맡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에 안주하느냐, 도전해서 성공하느냐. 한국 경제는 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그 변화가 남아있습니다.